시련과 역경 이런 걸 한 번 구시까지 가보고 싶어요 언니 향을 따라가려고 괜찮을까? 그래야 할까 재밌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나의 얘기, 너의 얘기, 우리인 거지 너희랑 같이 온 것도 환원하고 좋은 것 같아 멤버들을 딱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덜 외로워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